아 좋아 방탄은 처음이지? 매일에 매일에! 여기는 방탄 방탄 방방탄! 두 번째 소진명이 떨어졌다! 뭐라고? 장소는 어디? 7! 명하죠! 6월 13일! 고려대학교 화장 체육관에서 두 번째 머스터가 열린다! 아미들 마음 단디 먹고 오셔야 할 겁니다! 그 이유는 바로! 바로! 여러분! 그날은 방탄 생일이잖아요! 생일이다! 생일! 생일이다! 생일 파티이다! 생일 파티이다! 여러분! BTS 팬스타의 화려한 마지막 장시간! 바로! 아! 팬 미팅이죠! 여러분! 준비는 끝났습니다! 세팅 완료되어 있고요! 여러분들은 그냥 몸만 봐주셔서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! 저희도 지금! I need army! I need you girl! 똥똥똥똥! 아 그런데 이 코드명은 헐! 헐! 아미들이 좋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! 정말! 정말! 작년 머스터 기억하시죠? 아 그때 정말 재밌었는데 아 1년만에 우리 아미들이 빨리 보고 싶네요 네 아 그때만 생각하면 네 가슴이 정말 몽클해지네요 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날은 하늘이 파래서 햇살이 빛나서 아미가 잘 찾아올 수 있겠죠 아 왜 하필 아미인지 왜 넌 아미인지 왜 넌 아미인지 왜 넌 꼭 봐야만 하는지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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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한 소식이 있어요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되는데 비케드백 방탄 컴페티션 이제 대상 우리는 팀이 아니에요 정말 즐겁고 정말 즐겁고 핵잼 예상 핵잼 예상 네 저희 집이 좋아서 아미 여러분들이 다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집들이를 두 번 준비했고요 맛있는 건 없지만 저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실 거라고 믿고요 둘 중에 한 번은 꼭 오셔야고요 할 때 ்inosanto 여기 하필 아이 tau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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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junt 췄 하필 야 나 왜 짧게 돌아오지? 가수! 고생하셨습니다. 왔어? 잘 소년단! 잘해! 진짜 시끄럽다. 잘해! 여러분 그때 봐요. 진짜 위험하니까 방탄. I need your girl! 감사합니다.